오! 저기 뭐야 부모님 계시니? 어머니가 나약하셔서 탈락입니다 부모님 계시니 보아입니다 일단 오늘 레이드를 좀 돌면서 노가리 좀 털어볼까? 어디 뭐부터 갈까? 강화는 좀만 더 지켜봅시다 어차피 이제 남대도 70 올렸겠다 이제 노부를 갈 수 있는 캐릭터가 무려 3개네 노부가 무려 3개야? 잠아, 노부를 가면은 노부에다가 에기르에다가 베이모스? 에키드나가 유기당하고 저기 베이모스 이렇게 가는 거구나 지금 베이부터 그럼 한번 쫙 빼볼까? 베이 4바퀴 자 갈사랑 아니 요즘에는 베이팟이 베이 4인버스 근데 오호자? 그냥 형이 삼식이 데려가는 거잉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온 사람들이 이제 육육 친구들 한 명씩 데려와가지고 8명 메인 파티 8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야? 그게 오히려 더 빨리 구해져? 베이모스 파티가? 고의물 깡통 캐릭 데리고 오는 거라고 그러면 그 보호자의 스펙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? 아 80풀 80풀 4명이면 나머지 깡통이라도 깬다 어? 오늘 그런 말 하나 해볼까? 야 오늘 저기 시청자 보호자 파티 해가지고 내 짱 수리하고 저기요 한번 해볼까? 와 그래서 요즘에 베이모스 파티가 좀 구하기 힘든 건가? 보호자라 검색해보라고요? 우와 뭐야? 어이 방이 정말 많네? 그러면은 여기에 자녀들은 보통 레벨이 몇인데? 우리가 땅렙? 아 40 깡통 와 보호자가 8명 해도 가디언 한 마리 안 잡고 다 죽여버린다고? 이게 또 괜찮은 게 자녀들은 날개에서 아드하라고 한다고? 아 그렇게 딜 좀 대신 밀어주고 뭐 한번 해볼까? 내 창술로 한번 가볼까? 그냥 궁금한데? 좀 약간 싸게 해가지고 뭐 자 여러분들 제 도화가 드디어 세 부위 아크패시브 연 도화가 기모짜입니다 편안해 아주 그냥 베이모스 때리면은 골드를 주는 레이드? 오 지저스 나이스오 베이모스 스타트인가 보군요 게임 다음은 뭔가요? 일단 베이모스 네 바퀴 돌고 노브 두 바퀴 가야 돼 노브 노브 간 다음에 에기르르 갑시다 참고로 카멘 1-4입니다 아니요 저 카멘 1-4 이제 영원히 유기할 겁니다 예전에 얘기한 게 있긴 한데 자주랑 뭐 둘이서 카멘 2인 한번 도전해보실? 해가지고 그때 그런 거 아니고서야 아마 안 갈 때 웬만하면은 임파라이스 갈 때 끄 끄 끄 임파나이스요? 아이씨 아니 임파나이스 그 양반 요즘에 그냥 우키키 거리고 있잖아 그냥 매일매일 사이즈은이 다 됐다고 지금 고생들 했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얼마 얼마 받는다고? 2천 궐? 오케이 내 자식은 그러면 5천 궐 해준다 자 한번 해보시오 자 누군데? 어? 이 녀석 이 녀석 어 뭐야 방풀촌 했네 합격 합격 아빠 아빠 뭐냐 한번 와보셈 어 뭐야 어 저기 뭐야 부모님 계시니 60받어도 되냐고요? 아이 어머니가 나약하셔서 탈락입니다 아이 무섭고 80이지 자 부모님 계시니 좋아입니다 아이 잠깐만 80을 받으라고? 아 이렇게 자녀가 계십니까? 없습니다 야 둘 다 가버려 그럼 둘이 하면 되겠네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웃기지? 그러면은 일단 이 사람들 받아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이 사람들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 일단 리퍼부터 자녀가 계십니까? 귀여운 딸 하나 구해요 귀여운 딸 하나 구해요 자 그러면은 자 루페온 서버에 이 리퍼와 함께 하실 자녀 합격 오구구구 디북님 자녀가 계신가요? 저도 귀여운 딸로 하나 부탁드릴게요 저도 귀여운 딸 하나 부탁드릴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서버가 어디죠? 카제로스 카제로스 있나요? 어 뭐야 카제로스 왔다 야 심지어 딸이야 합격 그러면 이제 딜러 한 명 서포트 한 명 구도님 계신가요? 어 카제로스의 17층 자녀가 계신지 자녀 구합니다 자녀 구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들어가면 되다 혜화 쫑 아빠 백용님하고 혜화 쫑 오케이 자 서포트 라포트 라포트 자 서포트 한 분만 오시면 됩니다 자 오세요 오세요 님만 오면 고 아니 이거 약간 그거 같다 국제시장 전화로 막 아들아 엄마 하면서 막 약간 이거 국제시장 그 장면 같네 뭔가 느낌이 오 부모님 오셨다 부모님 오셨다 아이고 자녀가 계신지요? 모태솔로입니다 모태솔로입니다 루페온 루페온이면 됐네 어 이 사람 데려가면 되겠다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엄마 파티 컨셉 뭐냐고요?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서 근데 얼마씩 받을 거예요? 보냈어요 아빠 어 뭐야? 보냈어요 아빠? 왜 이렇게 빨라 얼마 보냈는데? 아빠 씨XX 너 왜 이렇게 부싸게 보냈어 자 마요 야 정해놓고 가자 정해놓고 하자 유천으로 가자 국눌로 가자 오케이 반송하고 다시 보내라 아들아 우리 딸 나중에 크면 줄게 우리 딸 나중에 크면 줄게 아니 근데 생각보다 많네요 이거 하는 사람들이 아빠 친추 보냈어 이따가 보소 올려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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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 보냈어? 아빠 그래 5700골? 그러면 여기서 베이모스 클골이 2만 얼마하니까 야 거의 뭐 3만 골 가져가는 거네 와 문가 노크리 레전드 와 와 문가 노크리 좀 썬남네 이거는 야 이건 좀 아니지 아니 문가 터져가지고 십다고 말이 되냐 이게 와 야 이씨 어떻게 종료 핏살만 노크리야 말해 아니 잠깐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종료 핏살만 자꾸 노크리야 아니 이게 무슨 경우냐고 이게 어어 이게 왜이런다니? 와 53억? 아니 노크리 노크리 뭔데 이건 또 아니 왜이래 문가 오늘 왜이래 아니 뭐야 데미지 왜이래 이런데 오케이 진짜 얼척이 없네 아니 잠깐만 야 얘만 왜 노크리인데 아니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얘만 왜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방금 전에 크림은 터졌어도 나도 여기 나왔을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종룡핏살 한 여섯 번 꼬라박지 않았어요? 한 번 빼고 죄다 노크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들 살아있지 아빠 자녀를 멋있다 아들 오빠가 미안해 그 3파티 뒤져도 되니까 마음껏 뒤지쇼 괜찮 괜찮 3파 돈 워리 마음껏 뒤지셈 혹시 형님이랑 지금 같이 가신 자녀분들 탈모가 아닙니다 한 세대 건너뛰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녀석이 나중에 성장해서 부모가 됐을 때 그때 이슈가 생길 겁니다 아 57억 와우 와 노크릴 매전드인데 오늘? 오늘 뭔가 역대급인데? 와 오늘 뭐야 이거 진짜? 아니 적유가 싹 다 노크리네 진짜 적유갱이야 쿨 쿨 쿨 터지는 경우가 없네 경우가 없어 우리 아빠는 크리 있는데 왜 너희 아빠는 크리가 안 떠? 우리 아빠 말린 창풀이면 크리 잘 쓴다는데? 이게 확친대도 이게 뭔가 때문에 억가 당하는 거라서 사실 뒤로 들어왔다 금방 하네 고생들 했습니다 내가 크리만 잘 떴어도 내가 믿자니였거늘 아빠 미워 아빠랑 안 놀아 자 이제 또 60에서 70이니까 자 아크 패시브 파트로 또 갑시다 55? 어느 집 자식이니? 안 된단다 좀 더 성장하고 오렴 어른들 너는데 그 어? 아 진짜 씨 야 젠장 젠장 이 번개는 대체 무엇이냐 말이다 쟤 오마이갓 어우 느려 어우 느려 아하하 잠깐만 아 나 현타인데 지금 야 잠깐만 약든 약든 약간 잠깐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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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못났어 아이씨 둘러들었어도 못났네 어림도 없네 어째 이전 파티가 더 빨랐던 것 같냐 느낌상 뭔가 패턴을 되게 많이 봤어 60 플러스 파티보다 80 플러스 파티가 빠르다고? 그래? 그 좋은 거야?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베이머스 한 바퀴 남았거든요 또 어 노크리? 아니 이게 무슨 야 뭐야 이거 왜이래 와 이게 안 맞아? 야무지게 꽂아넣자네 물찌? 근데 물찌 돌아와가지고 돈 쓰면은 진짜 와 안돼 너무 비싸기는 해 뭐니? 대헌? 아니 대헌이 MVP가 나오는 이 세상? 쟤 아니 이게 존맛 하셨나 보다 뭐지? 누군가 숙인가? 여기서 죽는구만 와아 내 리프 겁나 맛있긴 하다 이거 데미지가 얘도 살벌해 크으 와 베이머스 4바퀴 끝 대헌 좋아지긴 했다 그러게요 대헌이 아니 애초에 사진에 안 나오던 캐릭터가 갑자기 나오는 거 보면은 되게 엄청난 발전이 있나 보네 지금? 알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